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 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만 팝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새롭게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삼성전자 이외의 뉴스를 듣고 싶으면 천만 뉴스 있어요 천만 뉴스 채널이 있으니깐 한번 들어가셔서 좋아요 및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들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나 뉴스들을 한번 찾아가 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자꾸 이제 우리가 주춤하고 주가도 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소침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우량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많은 기업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둘 뒤에 이렇게 뭐 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이런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종목 종목이자 기업이죠 이런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품이의 명품 명품 주식을 사야 되요 여러분들 겨우 우리 잡 주식 사면 안됩니다 명품 주식을 사 가지고 항상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사이에 비록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지만 어느 사이에 딱 보면은 그때 보면 와 진짜 잘 샀다 그런 얘기를 할 거에요 작년에도 때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말을 안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룰루랄라라 룰루랄라 지금 아 100% 다 됐어요 100%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전자 이야기를 잘 듣는 분들은 잘 따라 하서 하는 분들은 다 수익을 창출 했어요 뭐 지금이 어쩜 행복 기간이 있지만 지금 또 이런데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한 주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사고 이번에 또 샀어요 어제 폭락할 때도 좀 사 가지고 모아 놨습니다 그걸 모아 놓은 것을 내가 다른 특별한 계좌 넣었는데 한번 틈틈이 그 계좌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사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모아야 되요 수량을 천주도 괜찮고 이천주도 좋고 돈 여유가 있으면 만주도 좋고 10만주도 좋아요 그 삼성전자 임원들 보세요 김기낭 부회장 21만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평가차액만 해도 거의 한 100억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장들 사장들도 지금 5천주씩 샀잖아요 8만1700원인가 샀죠 지금 더 싸졌잖아요 지금 좋은 시기에요 8만원 얼마 줬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 기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을 다 거쳐 가지고 매수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동한다고 하는데 선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을 잘 보시고 그동안의 차트도 보시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 왔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언제가 기회인지 언제가 매수 타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림 없어요 기업을 보여야지 자꾸 주가만 보지 마세요 그 기업을 보시고 미래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 내가 삼성전자는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어 한번 해볼 거야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6개월 1년도 좋아요 해보고 나서 어느정도 익절 냈어요 익절 내면 이 참 어느정도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익절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선전하지 마시고 익절하시라는 건 익절 돈을 버려야죠 그냥 투자했으면은 단기간에 돈 버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단기간의 맛 단타의 맛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끊습니다 중독이에요 마약보다 더 심해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 딸 수는 있지만은 거의 뭐 서너 번 연탈업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단타로 해서 돈 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스케일퍼들도 하루에 수익이 0.3% 이내에요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볼때는 몸 상하고 정신적으로 피피하지 않도록 단타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기업을 보세요 지금 삼성의 대형 호재급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asml 알지 asml 완전 슈퍼 의리 중에 슈퍼 의리에요 갑이죠 슈퍼 의리인데도 갑보다 더 힘있는 우리 asml 이 과연 어디로 온냐 국내 온다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뭐 들려주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에요 asml 이따 보니까 어제 자료를 보니까 보고에서 첨단 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정부는 단기 기술 취약이 어려운 극자외선이잖아요 euv 노강의 경우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로 공급망을 보완한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현재 euv 장비를 독점 공급 중인 네덜란드 asml 은 경기도 화성에 화성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400억 정도를 인정 규모를 투자한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2,400억 규모에 투자한다 의향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강기와 관련된 트레이닝 센터하고 재제조죠 리매니팩추어링 하여튼 그런 센터가 직접 된 euv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에요 그래서 산업부 관계자는 한 대당 1,500억에서 2,700억 정도 하잖아요 euv 노강기 장비는 재제조 센터를 통해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euv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착공하면은 2025년 정도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 애로 해소와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네요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투자 유치는 지난해 말 asml의 경영진의 방한 당시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과의 교감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 asm 입장에서도 삼정과 sk 이닉스 등 주요 수요처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euv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서로 윈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한거 윈윈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지근거리에 첨단 장비를 다루는 그런 지원 인력이 늘어날 테고요 신속한 유지 보수로 수유를 높일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이다 얼마 좋아요 산업부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입니다 asml의 이번 투자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와 제재조 센터 부지 및 인력 확보 등에 문제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뭐 공무원들이 한번 뻔한 얘기 하지만은 그만큼 asml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에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판단해 보죠 아 진짜 좋은 일이 많아요 뭐 청주 음성 쪽에 파운드리 기반을 해서 막 대기 쉽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있는 뭐 중부권 파운드리 생산 기반과 패키징 공정 기반을 활용해서 첨단 패키징 특화 혁신 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막 조성할 곳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는 앞으로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벨리를 형성해 가지고 반도체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eub 관련된 요리가 인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 asm 이라고 친해야 되요 asm 이라고 친해야지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뭐야 동부 하이텍도 그렇고 다 잘 될 수 있어요 가까이 옆에 있으면 얼마 좋아요 지금 이 나라 asm 장비가 한다면 이 나라가 한나라가 이 기업이 장비를 1년에 한 50대 정도 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장비를 끌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as하는 상당히 유리할 테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유래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갈 것 같고 또 sk도 상당히 덕을 볼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호재 아니겠어요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대호재다 대호재 대호재면 아주 기쁜 소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asm 옆에 있다는 자체 앞으로는 뭐 좋은 소식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이제 이익만 올라갔다 하면 삼성은 날개 닿는 겁니다 뭐 메모리 잘 되지 디스플레이 잘 되지 스마트폰 잘 되지 시스템 반도체만 옆에 딱 해주면 삼성은 그 말 끝장 끝장 내는 거예요 tsmc 못지않게 수익 창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소식들 나와요 나오는데 왜 주가가 형편없냐 니 모양이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원래 주가가 뭐 어저껏 곧바로 나타나서 막 튀는게 아닙니다 서서히 서서히 올라갑니다 물 끓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보시고 차근차근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행복할 때는 차근차근 투자 하시면서 수량 모아 가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다시 부탁드린 것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도 할 필요 없고 하다 여러분들 침착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과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힘내 보시고요 요번 주말 편하게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투자해 보자구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